3번 문제. 이 문제는 상하수도에서 나올 만한 것도 아니고 수리학에서 나올 만한 문제예요. 지금 볼게요. 수평으로 관이 이렇게 있는데 부서랑 관의 지름이 지금 400mm니까 0.4m 되겠죠. 그리고 관 길이가 1500m래요. 그리고 주철관이고 유량이 지금 얼마가 흘러가냐. 유량이 2만 큐빅미터 per day가 흘러가고요. 이때 펌프웨이에서 지금 물이 수송되는데 송수압이 펌프웨이에서 물이 송수되는 압력이 여기 나와있고 관수로 끝에 압력이 얼마냐 그랬네요. 여기 지금 앞단에 지금 압력이 제가 이 위치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P1이 얼마냐. 53.95N per cm 제곱이고 그러면 여기 P2가 얼마냐.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마찰 손실 개수가 나왔으니까 우리 마찰 손실이 고려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단위 중량, 중력가속도가 나와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베르누이 정리를 한번 우리 풀어볼게요. 자, 1번 위치랑 2번 위치 보면은 우리 1번 위치에서 지금 이게 기준이 관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세웠다고 할게요. 여기가 기준이다. 그러면 둘 다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위치수들은 다 0이겠죠. 자, 이거 한번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위치수도 압력수도 그 다음 속도수도 자, 1번일 때 1번에 베르누이 정리, 전수드는 2번에 전수드 값에다가 뭘 더해줘야 될까요? 네, 바로 손실수도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다 기준면 위에 있으니까,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위치수는 0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P1 값이 지금 53.95N per cm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감마 같은 경우에는 단위 중량이 얼마? 9.81 kN per cubic meter라고 지금 나와있어요. 이 단위 환산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먼저 해볼까요? 자, 우리 베르누이 정리의 수도 나타날 때는 미터 단위로 나타내니까 미터로 나올 수 있게 해봅시다. 자, 여기 키로 누튼이죠. 그러면 이거 뉴튼으로 바꾸면, 천을 곱해주시면 뉴튼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터랑 cm 제곱이 있으니까, cm 제곱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럼 1m는 100cm죠. 그럼 요거에 제곱해주고, 요거에 제곱해주면 약분, 약분 되겠네요. 여기도 약분, 약분 되어서 미터만 남고, 여기도 약분, 약분 되어서 미터만 남아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 뭐가 있나요? 속도수도 2지분의 V1 제곱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속도랑, 여기 2번 위치 속도랑 속도가 같겠죠? 왜 그래요? 유량은 면적 곱하기 속도인데, 면적이 둘 다 똑같으니까 지름이 400mm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항이 지금 같으니까 상세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린 요항만, 간마분의 P1만 요렇게 지금 뽑아댔고요. 그 다음에 R분의 P2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HL이 필요해요. 요게 뭐예요? 마찰 손실수도겠죠. 얘부터 우리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베르누이 정리를 구하는데 필요한 게 HL, 마찰 손실수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 적어보면, 요렇게 적어서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F값은요, 0.03, L값은 1500, D는 0.4, 2 곱하기 9.8분의, V제곱인데 V를 몰라요, 지금. 그죠? 그럼 V부터 또 구해야 되겠네요. 자, V는 유량을 면적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2만 큐빅미터 퍼 데이,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0.4의 제곱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미터 퍼, 미터 퍼 물러나와요. 데이로 나오죠.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하루는 요거 다 계산하시면 8만 6천 4백 초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위 환산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유속이 얼마가 나오냐면, 1.8420 나오네요. 미터 퍼 세크. 그럼 여기에다가, V 대신에다가, 구한값 1.842의 제곱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 HL값이 19.476 나와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19.476, 미터로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19.47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구한 값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우리 감마 분의 P2 값이 얼마가 나오냐? 35.518나요. 단위는 미터겠죠? 자, 그럼 여기에, 이거 우리가 구하는 건 P2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R을 넣어봅시다. 감마를 넣어봅시다. 얼마가 돼요? 9.81 키로뉴튼 퍼 큐빅미터.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미터, 미터 상세대고, 키로뉴튼 퍼 미터 제곱이 남는데, 지금 우리는 뉴튼이니까, 키로뉴튼을 뉴튼으로 바꾸면, 천을 곱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네요. 그렇게 계산했더니, 값이 3, 4, 8, 4, 3, 6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지수 형태로 나왔으니까, 여기다 찍으면, 소수점을 여기다 찍으면, 뒤로 몇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그죠? 다섯 칸이니까, 10에 몇 승? 5승. 그죠? 그래서 3.48 곱하기 10에 5승 뉴튼 퍼 미터 제곱이 나오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이 문제가 제일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고요. 이건 수리학에서 나올 만한 문제고, 수리학에서도 이 정도를 이렇게 꼬여서 나오면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인데, 이게 상하수도에서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힘든 문제였지만, 근데 기본은 뭐예요? 베르네이 정리로, 그죠? 우리 압력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